이렇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라이브와 춤을 추는 동안 기자님들도 열리의 중이십니다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아이돌라디오 레인보우 조현영 지난 6월 독립 반려견 키우는 중 우리가 반려견 키우는 중 반려묘죠? 네 반려묘입니다 정정 부탁드려요 반려묘 최승희 기자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미션을 뽑아볼게요 이렇게까지 근데 힘든 미션은 사실은 요거 하나, 나머지는 좀 네 네 그럼 옆에 있는 지숙씨 기운을 받아서 어려운 걸 초록색 제가 한번 찍겠습니다 저거 과연 뭐지? 저거 또 어려운 거예요? 왜요? 왜요? 이거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죠? 이거 단독 개인이죠? 프리스타일 댄스 네 정규 댄스 정규 댄스 정규 댄스 나만 아니면 돼 이제 숨 고르고 있는데 이거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 미션입니다 널리 없는데 세션으로 부탁드리네요 여기 봐봐 요것도 보라색이잖아 다시 죄송한데 방 맞으셨는데 또 죄송한데 둘이 나으셨는데 네 혹시 같이 춰주실 분 있으시면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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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는 추는 거 봐서 흥이 나면 같이 춰 오케이 오케이 그래 흥이 나면 그래 유나 씨가 흥을 만들어주시면 같이 춰신다고 합니다 진짜 프리스타일 그냥 막 춤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음악 드릴게요 멍뻔하게 정규 다행히 인사 멍뻔 멍뻔 이런 쪼핑 한밤 작업 아슬아슬하게 끝나게 dział 아아악! 자 여기까지! 자 10년 차의 팀워크로 원래 개인 미션인데 자 미션 성공! 대단합니다. 아 좋아. 아 좋아. 그냥 오늘 우리